몇 번 입찰을 안해봤는데 덜컥하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낙찰받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람이 안사는 집같아요. 이때 열쇠수리기사님을 불러서 바로 문을 따버려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어떤 분께서 운 좋게 관심있던 지역의 주택을 낙찰받았어요. 첫 낙찰인데 이등이랑 별 차이가 안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거죠. 입찰 당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되고 다음 낙찰받은 집에 안내문도 보내고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답이 없고 계속 반송이 돼요. 그 집에 찾아가 봐도 사람이 없구요. 우편물은 산더미같이 쌓여있는거죠. 그리고 현관에는 공과금을 내야 된다는 안내문과 등기가 왔었다는 우체국 방문증 등이 여러장 붙어있는거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녁에 가도 불이 꺼져있어요. 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거죠. 사람이 아무도 안사는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슬 걱정이 됩니다. 간혹 잔금을 아직 제가 안냈는데 문을 따도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안됩니다. 잔금을 법원에 낸 후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경매법원에서 낙찰자에게 준 훌륭한 칼자루인 인도명령을 잔금납부와 동시에 신청을 해야겠죠. 그리고 잔금납부 전이든 잔금납부 후든 간에 이해관계인 서류연람을 해보는거에요.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면 대출관련 서류에 그리고 임차인이라면 배당요구 신청서나 임대차 계약서에 연락처가 있을겁니다. 이쪽으로 협상을 우선 해보시는거죠. 집에 안들어오는 것 같다고 해서 마냥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락도 안받고 집에도 안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낙찰받은 집 내부에 짐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죠. 1층 물건이라서 발코니 쪽에서 보면 보이는 경우가 있고 복도식 아파트인데 복도 쪽에 창문이 잠겨있지 않거나 아니면 현관의 우유구멍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을거에요. 그래도 전체 방 상태를 보기는 어려워요. 비어있다고 생각되는 집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불법적인 방법과 합법적인 방법 두가지로 나뉩니다. 불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거에요. 가급적이면 합법적인 방법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열쇠수리기사님을 부르는거에요. 강제개문을 임의로 해보는거죠. 자 그리고 관리삼소 직원이든 지인이든 간에 성인 두명 입회하에 문을 여는거죠. 한명은 영상촬영을 하시고 한명은 사진을 찍는거죠. 최소한의 방언은 해야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안에 짐이 얼마나 있는지 혹은 없는지 파악을 하는겁니다. 현관문을 딱 하고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사를 나갔구나 싶을 정도로 먼지만 굴러다니는거에요. 이럴때는 빠르게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이 좋은거죠. 연락도 안되고 짐이 하나도 없는 점유자가 다시 집에 찾아와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때는 현관키를 바꾸고 수리를 해버리고 임대나 매매로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요. 이사를 갔긴 갔는데 짐이 애매하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때는 해결하는데 좀 비용이 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영상과 사진으로 나름대로 증거를 보관을 해두고 그리고 목록을 작성해서 짐이 있다면 이삿점 센터 보관소나 아파트 지하에다가 말을 잘해서 보관을 하는거죠. 관리소 쪽에 협조를 잘 부탁해서 물품 목록에 함께 사인을 받아두면 나름 안심이 될거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사람이 사는 집이구나 할 때가 있어요. 가전제품, 가재도구, 신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있는거죠. 이럴때는요. 다시 문을 잘 잠가 두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자가 중간에 나타날 확률이 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열쇠로만 문을 여는 현관이 있죠. 이런 것들은 계문을 했다가 다시 그대로 끼워넣는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많이 쓰는 디지털 도어락 같은 경우에는 계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파손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파손시킨 도어락을 그대로 다시 조립해서 문에 끼우는게 불가능한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현관 열쇠를 새걸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점유자가 집에 한번 들렀는데 현관 열쇠가 바뀌어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리 소유권이 나한테 있어도 형법상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유자한테 나 한번 찔러주세요 하고 칼자루를 넘겨주게 될 수도 있는거죠. 짐이 적든 많든 간에 나중에라도 기존의 점유자가 나타나서 문제를 삼으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거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은요. 점유자가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고 나타나서 문제를 삼으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합법적이고 마음 편한 방법은요. 강제집행신청이죠. 단 비용은 앞선 방법보다 더 많이 들거에요. 경매 낙찰자가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명령 결정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죠. 점유자가 채무자나 소유자인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로 빠르게 인도명령이 결정이 돼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요. 배당기일이 지나고 3일 이내에 결정을 하니까요. 채무자나 소유자보다는 결정이 약 한달정도 이상 늦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도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을 할 수는 없어요. 점유자에게 배달이 완료됐다는 송달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러 안 받으시거나 아니면 사는 곳을 모르는 경우에 이 송달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겠죠. 일반적인 송달 이후에 밤늦게 하는 야간 송달, 열린 문틈으로 쏙 집어넣는 유치 송달, 그리고 보냈을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 송달, 결정문을 개시한 후에 일정기간 후 송달이 인정되는 공시 송달 과정 등을 거쳐야 됩니다. 이렇게 송달 때문에 기간이 길어질 때는 적극적으로 집행관 사무실에 어필을 하셔야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후에 인도명령 결정문과 송달증명서를 통해서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을 하고요. 집행비용을 예납하면 개고를 나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실제 강제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내부에 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목록을 집행관이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낙찰자는 이 유채동산을 이삿짐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보관료나 강제집행비용 등은 나중에 점유자에게 받아낼 수도 있겠지만, 실무상은 재산이 거의 없어서 받아내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해서 그 점유자한테 물건을 찾아가라 이렇게 통보를 하시고요. 이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유채동산 경매 절차를 통해서 유채동산을 처리를 하시면 돼요. 만약 점유자가 안 나타난다면 직접 낙찰받아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한 번 정도만 해보시면 적법한 절차가 몸에 익을 거예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비용과 시간을 좀 드리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받아서 해결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은 틀리거든요. 다만 사전 조사를 할 때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인지 사는 집인지 여부를 확실히 조사를 하셔서 빈집이라면 명도에 드는 비용만큼 더 저렴하게 입찰가를 산정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겠죠. 자 오늘은 이 비어있는 집에 대한 명도를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봤습니다. 명도에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경매나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투자 지역을 찍어달라 여기로 이사를 갈 건데 어떠냐 이런 질문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미치는 역할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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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